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부문 좋을지 잠시 뒤에 이정수 위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자세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계신데요.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노란톡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리딩도 한번 받아보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경제TV 현재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TV로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내 손안에 핸드폰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현재 실전 매매 정수에서요. 댓글도 이제 달아주시고 함께 참여도 해주시면 방송을 200% 즐길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부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수상을 엄중하게 근접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마 때문에 좀 지긋지긋한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좋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2300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상대로 잘 순환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오랜만에 제약주의 한미약품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의 순환 매. 나도 주식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찬량복 거래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서도 지금 제약주들 어제 흔들림이 나왔지만 가래들은 또 가요. 거기에다가 지금 2차전지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도 잡혀주고 있고요. LNF 다시 움직이죠. 조정받다가 넘어갈 겁니다. 좀 있다가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계속해 드릴 건데 오늘 게임주도 굉장히 강해요. 게임주 한비소트 상한가에다가 YJ게임즈 상한가고 제가 이미 이거 공개방송과 방송에서 지난주에 게임주가 움직일 것 같다. 게임주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무료 노란톡방 모란톡방에서도 이미 게임주의 흐름들이 좋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게임주의 흐름들이 좋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엔터주의 흐름들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좋아요. 보면 지금 코스피가 2250 이 고점을 돌파를 했죠. 얘네들은 사실은 2300 맛만 먹으면 2300 그냥 가요. 2300 그냥 가는 거고 2400도 맛만 먹으면 금방 가는데 천천히 가는 것뿐인데 오히려 이게 저는 최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면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데 천천히 천천히 이 정도로 전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유도 가고 내일도 50포인트 올라가고 모레도 50포인트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먹으면서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개인들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눠서 움직이게 되면 뭐가 좋으냐 종목들이 순환을 하면서 종목들이 길목 지키게 했던 애들이 하나둘 하나둘 올라올 겁니다. 하나둘 하나둘 바닥에는 올라갈 텐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사라져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바닥에 있다. 걔는 너무나 안 좋아서 바닥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고 좋은 애들은 이미 벌써 다 떠버리는 겁니다. 이번 타이밍에서는 길목 지키게 했던 애들이 다 떠오를 텐데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여전히 주도주고요. 제약주 여전히 주도주 맞습니다. 또 갈 거예요. 둘 다 전기차도 또 갈 거고 2차전지도 또 갈 거고 이미 또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다음에 제약주 또 갈 거고 그리고 대신 많이 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적당히 올라갔다니까 조정받으면 또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외에서도 게임주하고 엔터주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되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이슈가 없는 애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텔콘이도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텔콘 RF 제약도 오늘 6천 원을 넘어갔다가 밀리죠.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올라갔다가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못 팔았다면 갖고 있다가 또다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바닥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 다 좋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매수에만 안 걸리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2,200을 이미 안착을 한 상태에서 2,300 1차 목표치 2,300 2차 목표치 2,400으로 보면서 가면 되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표적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좋은지는 좀 이따가 LNF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여주면서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강한 종목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2차전지 넘어갈 거예요. 반도체 장비지 넘어갈 겁니다. 어제 애국 테마주들 움직였죠? 애국 테마가 뭡니까? 뭐 옷갈 연주라든지 아니면 모나미 같은 모습 이거는 모나미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볼펜이라든지 국산 제품들 그리고 불화수소 불화가스 이런 부분들 이런 테마주들도 지금 이슈에 붙어서 움직여주지만 결국은 그 내면 안에서는 남북경영주와 그렇죠? 그다음에 세력주들과 그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장비주 이쪽 애들이 이제 구성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애국 관련주들 그래서 애국 관련주로 포장이 돼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세력주, 작전주 패턴이면서 어차피 올라갈 건데 이슈를 붙인 것뿐입니다. 결론은 뭐냐? 어차피 갈 거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는 얘기고 위험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좀 이따 말씀 드릴 테니까 좀 이따 한번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 준비해 주신 표적 종목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두 번째 표적 이벤트 진행 중이었죠. 벌써 그 이벤트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9개의 관역판 중 몇 개의 관역이 넘어갔는지 일단 함께 확인해 보시죠. 관역이 모두 넘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도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참여하고 싶으셔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열심히 해 주셨던 분들께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도 문자 샵 008 입원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이제 이 문자 샵 008 입원으로 위원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표적 종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함께 보시죠. 어제 드렸던 한솔 홈데코가요. 마지막 관역을 넘겨줬습니다. 8.4% 수익률을 내주면서 멋지게 마지막 관역을 넘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총 누적 수익률 두 번째 이벤트에서 700% 넘는 수익률을 보였다는 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짱 표적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이 종목이 나왔네요. 드디어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후성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구석 고정해 주세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최근에 수급도 좋았고요. 이제 사야 됩니다. 앞서서 잘 요점을 해 주셨는데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는 건 맞고요. 예상대로 가고는 있지만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강한 섹터에서 종목이 없다, 제약주가 없다, 2차전지가 없다, 전기차가 없다. 그것도 없으면 그러면 게임즈라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엔터주를 갖고 있든가 뭐라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거 다 없고 하필이면 그쪽에 있는 걸 갖고 있어도 책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40%, 50% 돼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면 주식에서는 상승장에서도 깡통을 찹니다. 하락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안 좋을 장에서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바닥 종목을 주면서 안 깨지게 해주고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 때려주기도 웬만하면 안 깨진 종목들로 바닥주로 주고 있다. 그래서 약세장이나 급락장이나 하락장에서도 버팁니다. 버티는데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에서는요. 바닥주만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강한 종목으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후성이 되겠고요. 왜 후성이 돼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제 전일날 있었던 한솔 홈데코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오늘도 한 판이 넘어가 버렸죠. 한 달에 한 판씩 넘겼는데 사실 저도 두 판을 넘기고 싶은데 한 달에 한 판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3% 이상. 그래서 종목을 한 20개 정도 줬을 때에서 3%씩만 넘겨도 60%인데 지금 종목당 3%만 넘어간 게 아니고 어떤 건 20% 어떤 건 40% 그리고 과거에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종목들이 다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었었던 종목들이 지금 한 달 동안에서 웬만해서는 깨진 게 없어요. 그동안 좀 깨지고 약했었던 한미약품 마저도 한번 잠깐 볼게요. 한미약품 마저도 지금 수익으로 올라가죠. 차트를 보면 한미약품. 얘도 지금 수익으로 이미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웬만해서는 손실라 종목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 한 달 동안에서는 다 수익일 겁니다. 그리고 대웅제약도 지난번에 수익으로 다 돌려놨던 종목이죠. 근데 약하다 그랬어. 왜 약하냐. 딱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건 약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단타만 먹는 거였고 어쨌든 지금은 강한 종목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삼성 SDI 한번 보세요. 삼성 SDI 지금 다시 강해지죠. 시장 넘어갈 겁니다. LG화학 보세요 한번. 2차전지 대장주들인데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LNF도 강하지만 지금 PNT라든지 PNT라든지 이런 애들 2차전지 관련주 쪽인데 다시 넘어가는 이렇게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왜 후성을 얘기했는지 이런 애들 종목 봤을 때에서는 얘도 여기에서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 모양에서 이거 안 올라간다면 말이 안 돼. 지수가 넘어가는데 제가 좀 이따가 수급하고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될 텐데 일단 한소롬데코 지금 여러분들 이벤트를 지금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새로운 쪽으로 이제 이제 새로운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이제 실전 비교라는 방을 만들 겁니다. 어제에서도 이제 일단은 지금 실전 비교방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만들 건데 그쪽을 참여하게 되면 지금 초보방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차트들을 이제 공부용으로 추천주는 아니고 공부용으로 주게 돼 있어요. 공부용으로 어제도 뭘 줬냐면 바텍을 줬는데요. 어제 바텍 2만 2천 원대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자마자 한 2, 3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거리랑 들어오더니 상가 쳤고요. 그게 22%가 올라갔어요. 22% 올라갔고 어제도 대성창도 아마 어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녹화방송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장중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걸 이슈급등지라고 그러는데 이슈급등주와 그다음에 바닥주를 이제 나눠서 줄 거예요. 어디에다가 실전 비교방을 새로 만들어서 근데 초보방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주진 않을 겁니다. 초보방에는 다른 내용을 줄 거예요. 시장 이슈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줄 거고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실전 비교방을 이동을 시켜서 그쪽에서 줄 건데 두 개 줄 겁니다. 바닥주하고 그다음에 이슈급등주 그래서 어제 바텍과 대성창투는 이슈급등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가 패턴주였던 건데 한솔홈데코 패턴주였는데 어제 8.4% 수익 났죠. 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는 건데 이런 식의 종목은 이제 초보방과 여기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실전 비교방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그건 선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고 싶어다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받느냐 지금 문자 나가고 있죠. 지금 밑에 전화번호 문자에다가 실전 비교방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그 실전 비교방 들어올 수 있는 비번이 걸려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권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드리든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드릴 테니까 참여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마구마구 먼저 보내주시면 그걸 집계를 해서 다시 이게 정해지면 정해지면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자 좋은 이벤트 굉장히 이벤트를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바닥에서 종목들이 지금 잘 급등을 하고 있죠.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솔홈데코는 패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장대항공이었었고 쭉 밀린 다음에 저점이 지지상태에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들어간 자리에서 어제 8.4% 수익이 났고 지금도 5%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팔아주세요. 갖고 있으면 넘어가기는 할 건데 이거 말고도 지금 종목들 공략할 것들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얘가 여기를 넘어가기 시간이 한 달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박스권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팔아주고 다시 밀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또다시 다시 재공략하는 부분들은 제가 실전비 개방에서 다시 얘기를 해도 할 거니까 일단은 수익이 났을 때에서는 팔아주자. 수익은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셨죠? 그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 명중했었던 종목이 있어요. 뭐냐면 캐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2월 달에 얘기했었던 바닥주들인데 무지하게 잘 가죠? 지금 수익률이 70%가 넘어갔는데 지금 바닥에 줬던 종목들 에로티베콤, 실리코넉스, 그 다음에 캐몬. 캐몬이 그동안에서는 수익이 뭐 20, 30%대였다가 오늘 한 방이 움직이면서 수익이 7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위 베스트 5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과거 2006년도서부터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 벌써 14년 동안 전문가 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튀게 되면요. 200%, 300%, 400%가 갑니다. 바닥에서는. 바닥에서는 가요.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라간 애들은 그런 수익이 안 나와도 그래서 바닥에서 이미 이렇게 잘 잡고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줄였을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면 그 조금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끌고 가는 게 200%, 300%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바닥에서 이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은 이미 벌써 좋아질 부분들이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는 최대 실적이 계속 갱신이 될 거고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 실험에 대한 그 독성검세라든지 그 비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 움직이지만 내년 이후에서는 또 화학 섹터에서 화학물질 그거 검사하는 거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하나만 중소기업 하나 맡았는데 실적의 20%인가요? 한 방에 그냥 한 건 했는데 그냥 전체 1년 실적이 20, 30%를 바로 해버려 버리는 그런데 그런 비임상 그런 실험들이 지금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올해 꽉 찬 게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꽉 차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도 열심히 매집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옵토론택이 어제 또 급등이 나왔는데 카메라 관련주 이것도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던 종목으로 5,350원에서 여기서 공략을 했죠. 여기서 공략을 해서 지금 급등을 했는데 주성인진흥도 그렇고 이런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략했더니 32.7% 수익 작은 거 아니죠. 굉장히 큰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 급등해 있는 거 신일자 이런 거 급등해서 따라 붙었다가 수익 조금 났다가 지금 왕창 깨져가지고 손실이 막 40%, 50% 되느니 이런 데 들어가서 30%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반면 또 가요. 얘네들은 IT 부품질이 지금 다시 탔기 때문에 그래서 옵토론택은 지금에서는 좀 밀리겠지만 6,000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냅두면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녹십자인데요. 녹십자는 최근에서는 가격이 미도달됐지만 그 전에 드렸던 종목이 6월 18일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 16만 원이었는데 그때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눌렸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얘도 붙었어요. 지금 강하게 붙었고 제약주 여러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면 좀 더 보유를 하실 수가 있고 욕심이 안 나면 종목을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항의 부위치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비중을 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돌려서 바닥에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고 지금 전기차, 2차전지, 수소차, 게임주 다른 쪽으로도 지금 흐름들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녹십자가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대신에 자금이 큰 사람들은 끌고 와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후성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8,120원인데 아까까지만 해도 8,050원이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또 알아가지고 또 고세고세 또 사셨는데 괜찮습니다. 8,150원, 8,200원까지 사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8,130원에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추격 매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추격 매수가 아니냐면 지금 뭐 애국 테마에 가서 움직이는데 후성은요. 불화수석 가스 관련주의에서 과거에서도 애국 테마로 이미 퍼서 방송을 탄 종목이에요. 그렇죠? 방송에 MBC 방송을 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회사는 좋은 부분들의 내용들은 이미 퍼서 방영이 됐으니까 과거에 있던 MBC 방송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때 당시에서도 국산 기업의 선도주자로 막 이유가 나왔습니다. 막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후성의 모습과 옵트론택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가 좀 비슷하죠? 올라가고 여기서 이중바이옥 만들어놓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저점의 이중바닥형이라고 하거나 수렴형이라고 하거나 근데 저점의 이중바닥형이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후성은 좀 어중간하긴 한데 고점까지는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 뭐 저점은 중간이 있는데 이거는 고점의 이중바닥형인데 저점과 고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매수 패턴은 비슷한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점에 있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고점에 있는 게 유리할 때 있는데 지금은 고점의 이중바닥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절대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후성은 지금 위치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려고 지금까지 옆으로 횡보를 했냐 자 먼저 이거 후성은요 4,800원, 5,500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갈 거라고 그랬죠? 계속 갈 거다, 갈 거다, 조만간에 다시 추천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조정을 한 차례 마무리를 했고 지금 다른 2차 전지도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삼성의 스테디, LG화학, 상신, EDP, 에코프로, LNF 움직이는 걸 봐서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EDP 이런 애들 보면 이제 이런 애들도 움직이게 될 거예요. 얘네들도 근데 얘는 4.8% 움직였고 후성은 1.2%밖에 움직였어요. 얘가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시 EDP를 사든 후성을 사든 뭘 사야 돼요. 2차 전지를 사든 반도체 항비지로 근데 후성이 유리한 게 있습니다. 상시 EDP보다 상시 EDP라든지 LNF라든지 걔네들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후성은 특수가스로 해서 반도체도 같이 섹터에 들어가요. 반도체 재료 부품주에 그래서 소부장 관련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후성은 반도체 섹터에도 엮여있기 때문에 뭐 애국 테마로 움직이든 아니면 지금 7나노 공정 지연 때문에 인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시스템 반도체들 움직이는데 얘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얘도 그래서 얘는 반도체 세정하는 거 깎아내고 자르고 녹이고 닦고 하는 부분들 근데 특수가스 부분들도 후성이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탑급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안 움직인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보면은 수급을 보면 최근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들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얘는 조만간이 움직일 거예요. 지수가 2300으로 움직이게 되면 조만간 움직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8500원 넘어가기 전에 얘를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아마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안 밀리니까 반도체 장비주도 안 밀리고 IT 부품주들도 밀리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동안 제약주만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제약주만 쳐다봅니다. 지난주 많이 움직였다고 근데 저는 오히려 제약주가 급등해버리게 되면 거기는 이제 수익난 것들은 어느 정도 챙겨서 가져갈 건 가져가지만 이제 눈을 시선을 개인들이 안 보는 쪽으로 돌려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게임주와 제가 그래서 지난주도 게임주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게임주와 IT 부품주 안 움직인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만간에 추천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후성이었던 거고요. 게임주는 뭐 이런 애들이에요. 뭐 이제 한빛 오늘 한빛 소피트부터 해서 이런 애들 움직이는데 애들이 왜 움직이냐 갈대가 됐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요점 정리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제약주만 쳐다봅니다. 근데 제약주는 좀 조정을 받아야지 돼요.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싸게 공략할 수가 있고 그 제약주 눌리는 과정에서 게임주와 엔터주와 이런 2차전지 혹은 반도체 장비주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 있는 종목들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쪽에 공략을 하셔라. 그래서 후성 움직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후성까지 위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반보가 아니라 한보 앞을 준비해야 될 때니까요.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에 들어갈 텐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스카,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가능하니까 많은 접수 부탁드리고요. 또 수익률 이벤트에 이어서 두 번째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위원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번호 문자 샵 008 2번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코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시장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상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담 가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 부담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CMG 제약이요. CMG 제약. CMG 제약 최근에 수익 많이 내드렸는데 아직도 갖고 있나 봐요. 아니, 근래에 샀어요. 왜 근래에 샀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사게 됐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50원에 20%입니다. 4,550원에 비중 20% 딱 애매한 자리에서 사셨네. 아, 4,550원.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딱 중간 자리에서 샀는데 싸게 샀었으면 수익 날 때 많이 팔고 좀 내려올 때 다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N자 목표치를 한 번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시원하게 주지는 않았고 살짝 걸치면서 내려왔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건데 지금의 흐름을 봐서는 IT 부품주가 당분간은 조금 달릴 것 같아요. 게임주나 아니면 엔터주들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니까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보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제약주들이 눌리거나 좀 재미가 없고 게임주와 엔터주와 2차전지나 IT 부품주들이 달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약주들이 막 폭등을 하면서 움직였듯이 저쪽에 있는 섹터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흐름들은 좋기 때문에 뭐 종목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이게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게 됐으니까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세게 물린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좋아요. 거래가 실리면서 윗고리 이게 이제 누군가가 차익실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익실화은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나 살짝 밀렸다가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히려 밀리게 되면 이걸 사는 거예요. 4,100원대로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4,700원이나 5,000원에서 다시 팔면 되는 거고 올 가을과 겨울에서는 이 CMG작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주들은 여기가 아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되면서 위로 움직일 건 같아요. 근데 올 가을과 겨울이 되려면 11월달, 12월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4개월이 좀 남았거든요. 4개월 동안은 그냥 이것만 갖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박스권으로 볼게요. 박스권으로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시 올라오게 되면 4,700원대에서는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고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사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전략을 비싸게 사주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항상 좋은 종목을 싸게 사주자. 그래서 이거는 싸게만 사는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4,700원 올라갔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그냥 밀리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4개월 동안 정도 지나가게 되면 겨울이 찾아오죠? 그때에서는 5,500원, 6,000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줬기 때문에 밀릴 때 싸게 사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만약에 누군가가 전문가님은 그러면 CMG자가 이제 얼마에 살래요? 그러면 저는 4,000원에. 제가 사고 싶은 자리는 4,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더 사시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싸게 사야 돼요, 주식은.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W요. KMW?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 가격이 6만 1,800원에 15%요. 6만 1,800원에 15%. 그래도 잘은 사셨는데 잘 샀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일단 통시장비주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잘 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닥주는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많이 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게 주도주 내지는 대장주라고 그러는데 이쪽 통시장비주 섹터에는 대장이에요, 얘가. 얘가 무너지면 다른 애들 다 죽어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서도 장비가 이끌거나 관우가 이끌고 있는데 관우나 장비가 목이 잘라서 죽이면 그 밑에 있는 쫄병들 어떻게 돼요? 다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인물을 띄고 있는 얼굴 마담 종목인데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강한 건데 잘 샀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올라간 다음에 대장주가 이격이 좁혀질 때 좁혀졌을 때 21선으로 62선으로 좁혀졌죠. 그래서 그때 사신 거는 잘 사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올라왔는데 사실은 좀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부담이 되는 거냐면 이미 바닥에서 보면 이게 지금 2천 원짜리 종목이 8만 원 갔으니까 거의 40배, 내지는 30배를 갔단 말이에요. 3천 원을 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기가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박스권으로 정체되면서 그냥 수익률은 그냥 지금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지금 이걸 팔아다가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로 새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쌩쌩한 걸로. 그럼 제가 이거 지금 정도 매도해요? 그러니까 매도할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똑같은 적토마가 있는데 이 적토마는 한국 나이로는,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는 80살짜리가 있고 80살이란 이게 60, 그래도 60살. 얘는 그래도 60살짜리. 60살짜리 말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쌩쌩한, 20살짜리의 쌩쌩한 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20살 아니면 30살도 괜찮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같은 통신장비 쪽으로는 삼지전자도 바닥에서 차라리 이게 오히려 먹을 폭이 조금 더 있을 거고 KW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색태를 돌려서 2차전지, 전기차, IT 부품주 쪽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에서 다 매도해요? 오늘에서는 분할 매도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하시다가 올라올 때마다 또 매도하고 내려올 때마다 매도하면서 매수할 종목을 찾으세요. 제가 매일같이 표욕 종목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표욕 종목들은 KMW처럼 고점이 있는 종목을 드리는 건 없어요. 후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후성을 길게 보면 위치가 고점이 아니고 지금 이만큼 올라가고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조정받은 종목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을 하기 전에 밑에 여러분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상담 종목들도 많이 올리세요. 지금 굉장히 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좀 전처럼 KMW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맘 맘에 올랐죠. 차라리 다른 통신장비주라든지 아니면 제약주들 조정받으면 차라리 이런 게 낫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게임주, 엔터주, 그 다음에 IT 부품주들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로 이거 사도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마구마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게임빌요. 게임빌. 게임빌은 제가 이거 저녁방송인지 아침방송인지 여기인지 하여튼간 제가 추천을 한 번 했던 종목인데 네, 추천 받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잘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 사셨나요? 28,000원에 10% 아유, 잘 사셨네. 네네, 이게 고점이 언제 매동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비중이 15%인가요? 10%인가요? 10%예요. 10%? 일단 잘 사셨으니까 자, 지금 게임주가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트를 보면 게임주는 완전 날바닥이에요. 그렇죠? 완전 날바닥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4만 원 넘어갑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네, 그러면 4만 원 넘어가면 한번 팔으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저 6만 원, 8만 원 보는 종목이거든요. 아, 예, 그래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기관들이 많이 샀고요. 그동안 게임주들을 억눌렀었던 중국 사드 문제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풀렸어요. 어느 정도는 풀렸고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자꾸 못 살게 구니까 이제는 그냥 유럽과 미국 쪽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 인구가 3억 몇 명이거든요. 그런데 게임 인구가 2억 몇 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인구의 70%, 80%가 다 게이머입니다. 다 게임을 다 즐기는데 과거에 다르게 지금 뉴스가 있어요.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뉴스에 보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도요. 지하철에 보면 핸드폰 갔다가 서핑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다 게임을 해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지하철 한번 한번 보세요. 핸드폰은 뭐 하고 있나 대부분 다 게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 뭐가 좋아졌냐면 지금 안 그래도 언택트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안 나가기 때문에 다들 게임을 즐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과거보다도 하도 게임들을 재밌게 만들어서 모바일 게임으로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옮겨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 특히 미국만한 따지더라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게임주의 그 흐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19만 원 넘어가야지. 그렇죠? 옛날에 아까 10만 원 넘어갔거든요. 게임주들은 다시 주도주로 다시 올라탈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와 전기차 제약주가 지금 주도주의 힘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놔주는 이상은 아직 게임주가 주도주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 4만 원 넘어가겠다는 확신이 좀 들죠? 네네. 과거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명 정도만 게임을 열심히 즐겼다면 지금은 2억 명. 그럼 거기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모바일 쪽으로 게임을 또 기똥차게 잘 만들어요. 장난하게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만 원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고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이정성 문화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류가 궁금하세요? ICD ICD 15,200원에 15,200원에 비중은요? 20% 20% 지금 살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가셨네요. 그래도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얘도 이제 밤부채 장비주 쪽으로 들어가는 쪽인데 이게 이제 수렴형처럼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IT 부품주부터 해서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 모든 테마주들이 지금 수렴형에서 넘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지수가 넘어가고 있고 지수가 여전히 강해요. 지금 2250에서 2260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팔지 말고요. 보유하시고 14,700원이 깨지면 손절 잡고 안 깨지면 17,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오면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험 점검은 갈 건데요. 여러분들 이벤트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회가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실전비기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무나 뽑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 점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상담부터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고요. 같은 번호,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실전비기방이라고 아직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지만요. 정말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대상으로 활짝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문자로 그 방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바로 후성입니다. 지금 1.12% 상승을 해 주면서 8,140원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후성 같은 경우는 절대 지금도 따라잡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8,130원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8,200원까지는 매수 가능하다고 폭넓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후성 눈여겨보셨던 분들 드디어 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잘 따라오시면 후성도 수익 많이 나실 것 같으니까 표적 종목까지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실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오늘도 정말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 시장은 어떤가요? 자, 순한매 공략을 하든 그다음에 바닥주 공략을 하든 다 좋은데 지금 이제 종목들이 점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무슨 종목이 사라지면 이제 바닥에서 만만한 종목들이 사라질 겁니다. 만만한 종목들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시 차별화가 벌어지거나 가는 애들만 가거나 이제 조정받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가 그게 오기 전까지 가기 전에 길목 지키기를 이제 마지막 타이밍에서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이 뭐뭐가 있느냐 일단 후성은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사마콘대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흐름들은 시장이 지금 강하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근에서 모양을 만들었던 애들 바닥주들이죠. 바닥인데 이렇게 그냥 수첩 박혀있는 애들은 시즌 아웃 걔네들은 못 움직여요. 걔네들은 상태가 안 좋은 애들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축구 선수들도 어느 정도 엔트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체력이 되거나 정상적인 애들을 갖다가 이제 엔트리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국가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출전시켜서 국가대항전을 하든 뭘 하든 올림픽을 나가든 월드컵을 나가든 뭘 하죠. 근데 그 시즌에 발이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축구 경기는 못하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종목들이 지금 수첩 박혀서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 꽂혀있는 애들은요. 인대가 끊어졌거나 다리가 부러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오래 못 움직여요. 걔네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못 움직이고 어느 정도 지금에서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나 61선이 우상형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 애들이 강하고 좋은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종목들이 그 다음날에 20%를 가든 10%를 가든 5%를 가든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날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강한 종목들을 엔터를 쳐야 되는데 시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강할 거라 그랬죠. 2300 가는 거는요. 1도 아닙니다. 2400 가는 건 마찬가지. 2500, 2600도 맞먹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쉽게 가질 거냐 아니면 애간장을 녹이면서 갈 거냐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폭락 나오지도 않을 거고 조정받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저점 매수를 하면 됩니다. 제약주 조정받으면 당연히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IT 부품주 조정받는다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조정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애간장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좋은 애들 거래량이 좋은 애들 캔들 거래량 입형성 수급 제가 이거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이쪽에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공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마콘덴서도 저녁 방송에서 오늘도 제가 저녁 방송에서 상담방송 나갈 텐데 이 사마콘덴서를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 상담방송에서 제가 이거 괜찮은 종목으로 얘기를 했었던 사마전기 사마콘덴선 이쪽 종목들인데 결국은 가요. IT 부품지 PCB도 가고 폴더브도 가고 지금 다 가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다 갈 건데 이렇게 보고 한번 보세요. 후성을 보고 사마콘덴서를 보면 후성이 지금 느낌이 안 오나요? 여러분들 사마콘덴 후성 그러면 후성이 조만간에 며칠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콘덴선처럼 가겠죠. 한미약품도 그렇게 말 안 듣고 안 움직이다가 오늘 11%가 날라가 버리네. 보세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움직이는 건 한방에 가죠? 어쨌든 이제라도 한미약품이 정신 차려서 움직인 부분들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천냥봉이 나오든 거래가 실리면서 추세 전환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미 강했던 애들 이제 움직일 애들은 여러분이 길목 지키기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잘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좋다. 좋다. 그리고 다음의 흐름은 게임주가 강했기 때문에 엔터주의 흐름 SM 초록뱀 키이스트 DPC 그 다음에 JYP YG 엔터 그 외에서도 IHQ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엔터주 여러분들이 있죠? 잘 보세요. 그쪽에서 움직인 여러분들이 아마 조만간에 그쪽으로도 순환하지 않을까 일단 먼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자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상담은요. 텔콘 RFJ학입니다. 자 텔콘 RFJ학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에서 5%인가 6% 움직였죠? 어제에서 5% 6% 움직여주고 어제가 어제가 종가가 4.97% 5% 움직이고 오늘도 고가가 8.25% 그래서 어제 오늘에서 13%나 강하게 잘 움직였는데 위에 고점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밀렸는데 밀리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죽는 장이다 아니다? 죽는 장이 아니다. 그래서 밀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털 사람들은 다 털어요. 팔 사람들은 다 팝니다. 그럼 팔 사람들은 팔면 이제 단타꾼들을 털고 나서 다시 돌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6,500원 7,000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침에 팔았다면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오늘 종가나 내일 정도에 흔들리면 한 번 더 흔들리면 내일에서 공략하면 된 거고 안 팔았다면 팔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세요. 이거는 단타쟁이들 단타쟁이들 물량 털 나고 마지막으로 탈곡 작업하는 거니까 거기 털려놔지 말고 꽉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은요. 캐몬입니다. 캐몬은 제가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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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 너무 급등하니까 밀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그런데 얼마 사셨나? 1,475원이면 그때 싸게 잘 사신 것 같네요. 그러면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면 많이도 줄여놨어요. 8%면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조정받고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급등하면서 이거 나머지 갖고 있는 부분들이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한 번 더 장난친다고 밀터로 더 민다. 1,700원 쪽으로 민다. 그러면 팔았던 부분들 다시 챙겨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한미약품입니다. 그렇죠. 한미약품 오늘 왜 질문이 안 오나 했어요. 안 오면은 다음부터 한미약품 같은 종목 얘기를 아예 그냥 하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사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역시 그래도 제약주 그래도 그 잡주가 아니죠. 그렇죠.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대형주의 특징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좀 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 지금 공략이 됐으면 지금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아마 좋은 호재가 터진 것 같은데 하도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 지금 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호재가 되게 많아요. 많긴 한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터지니까 거래가 실린 것 같은데 지금 이 거래량은 주종받고 또 30만 원 가겠다라는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올라가겠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던지지 말고 밀리면 더 사겠다라는 마인드 아니면 아니면 지금 정도의 한 절반을 팔았다가 조종받으면 더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차 목표치는 30만 원 2차 목표치는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자상담 종목의 삼아전자입니다. 삼아전자 삼아전자 삼아콘덴서 아까 전에 삼아전자를 얘기했던 부분들은요. 차트를 보게 되면 요날 얘기했던 거예요. 요날 차트를 돌리면 요때에서 요때에서 차트가 요렇게 모양이 이쁘길래 이 삼아전자 삼아전기 삼아콘덴서는 한 번씩은 IT주들이 움직이면 꼭 한 번씩 움직여주는 특히 2차전지 애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주는 섹터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움직이겠다 싶었더니 이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움직이면 그 다음에서 삼아콘덴서가 움직일 거니까 그쪽을 잘 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급등을 했죠. 그런데 밧데리 삼아콘덴서가 그래도 그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의 강해져요. 결국은 간 거예요. 그래서 삼아콘덴서가 결국은 오늘에서의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삼아전자는 어떻게 대행을 해야 되느냐. 이미 한 번 시세를 한 번 줬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밀리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안 밀리면 다시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하신 자리가 3047원이면 이것도 좀 어중간에 사긴 했지만 뭐 괜찮은 자리예요. 그 자리도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나중에 다시 3300원 400원 오면 그때 다시 매도 타이밍을 잡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든가 그냥 갖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태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SM입니다. 엔터주의 흐름인데 SM도 지금 모양을 잡고 있죠. 지수가 조만간에 폭등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날아갈 것 같은데 똑같은 표현이죠. 폭등, 급등 날아갈 것 같은데 SM도 주식인데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 안 가겠습니까? 한 번 갈 거예요. 이것도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키이스트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모양들이 비슷한데 지금 게임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 볼게 한 번 넥슨GT 그래서 엔터주라 그러면 넥슨GT 엔터주라 그러면 게임주 그 다음에 엔터테인트먼트 그리고 방송 이렇게를 얘기하고 영화 이쪽을 엔터주라 그러는데 엔터주의 흐름들은 순환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로 포함이 되면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관련주 쪽을 얘기하는데 제가 공개방송 때도 얘기했죠. 호텔 관련주들은 빼라. 그쪽 애들은 빼는 거는 그냥 걔네들 보다는 앞쪽 애네들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게임주가 낫고 그 다음에 화장품보다는 엔터주가 낫고 그래서 게임주와 엔터주를 저는 지금 중국 소비자 쪽에서는 탑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이 순환할 거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게임주가 무지하게 강하죠. 지금 얘도 강하고 한비소프트 상한가가고 지금 드래곤플라이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도 게임주가 움직인다. 그럼 조만간에는 하여튼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조만간에는 게임주도 원래 순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SM부터 해서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조만간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는 움직일 건데 SM YG 엔터 YG 엔터 엔터 JYP 그 다음에 DPC 다 움직일 거야. 아마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초록뱀도 무지하게 잘 갈 거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초록뱀 그 다음에 IHQ 다 이쪽 애들이 다 비슷한 애들인데 게임주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움직일 쪽들이니까 잘 보시고 SM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고요. 3만 1,400원이면 괜찮네요. 그냥 갖고 가세요. 갖고 가면 수익이 조만간에 날 겁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실라 질문 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호텔 관련주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타격이 제일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호텔들이 망하거나 도산하는 경우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안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들이 안 좋다라는 뉴스를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쪽 애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가 완벽하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공략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쪽을 갖고 있다면 손절을 하고 IT 부품주나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아요. 빨리 움직일 걸 원하면 근데 지금 이걸 그래도 조금 더 손실을 조금 더 만회하고 싶다 하면 7만 5천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정리를 해서 게임주나 아니면은 엔터주나 IT 부품주나 제약주 조정받을 때 이렇게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파미셀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오늘 고점 머리 부딪히고 밀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정을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2만 3천원 저라면은 지금 게임주 강한데 게임주를 교체하지 뭐하러 약한 종목으로 들어간다 싶기도 해요. 파미셀은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냐면 저는 이거 2017년도에 4,100원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2017년도면 여기에요 여기 4,100원대에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그때 당시 540%인가 560%를 수익을 내뒀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고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미셀 저는 제 기억 속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면서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저는 이거 4,000원 5,000원 7,500원 안 내려면 안 사요 저는. 저는 안 삽니다. 뭐하러 비싸게 사줘요 이거를. 자 최근에 이제 렘데시비리부터 해가지고 뭔가 좋은 이슈 때문에 움직였죠. 그러면 뭐 계속 상한가를 쳐야 되는데 상한가 치지 않고 밀린다.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을 골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최고의 종목으로 봐요. 최고의 종목으로 보고 앞으로도 갈 거로 보지만 저는 이 가격에 난 사주겠다. 저는 항상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저는 이거 1만 7,000원에서 1만 5,000원에는 사야 초보자들이 그나마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매수가격이 2만 3,000원에 걸려있다 보니까 애매해서 그래요. 자 2만 3,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손절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보유를 하셔도 된다. 근데 저라면은 가한 섹터로 지금 얘가 약한 섹터가 아니고 가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아도 가격을 애매하게 잡게 되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미세를 이거를 2만 원에 살 거였으면 차라리 다른 걸 들어가서 샀으면 벌써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이거는 17,000원 15,000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단타성으로 한번 방송에서 한번 추천하는 걸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서는 이렇게 해서 상담이 오늘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숨 바쁘게 좀 달려왔는데 이벤트 고지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많이 주셨고 문자도 무지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후성 같은 종목을 드렸고 한소름 대꽃 뿐만 아니라 에로티베꿈, 실리콘 억스, 주성 엔진이 좋은 종목도 많이 드렸죠? 그게 바로 패턴주, 바닥주였죠? 그 부분들을 이제 대놓고 콕 집어서 실전비기방에서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이벤트 참여한 분들만 비범방 걸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다 해서 들어온 방이 아니에요. 비범방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 겁니다. 그래서 광고쟁이들 절대 못 들어오게 막을 건데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를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 참여 코드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전비기 1기방이 이제 완성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구마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저도 그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1기의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서울광자TV 마감 임박 시간에도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요. 그 시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후 3시 잊지 않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조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또 서울광자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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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